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내년도 예선한 국회 시장연설에서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며 공수처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업 피살 사건 피고인이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경찰 수사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독일 국채와 연계된 은행 파생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가 화두가 된 가운데 국회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여야 정쟁에 발목이 접혀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20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이슈 가운데 하나가 파생결합증권 DLS와 파생결합펀드 DLF 대규모 손실 사태였는데요. 이런 파생상품 대규모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9년 전에 이미 발의됐고 현 20대 국회에도 5개나 발의돼 있는데 정작 처리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DLS와 DLF는 기본적으로 독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연계된 금융상품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독일이 망하겠냐는 식으로 수천억 원씩 관련 상품을 팔아치웠지만 미중 무역 분쟁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이익은커녕 원금마저 다 까먹은 깡통계좌로 전락했습니다. 1억 원을 맡겼는데 190만 원만 남은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돈입니다. 제 삶의 값이니까요. 날씨는 추워지고 10월에 전세 만기가 들어옵니다. 어디로 또 가야 할지 아끼리 막갑니다. 특히 은퇴자 등 고령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전원입니다. 은행이 틀린 말하겠나 싶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쪽박을 차게 됐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은금 손실이 이렇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로 탁협 되시는 분이 5인층들이에요. 아니 그냥 은행에 와서 전기금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해당 상품들은 어제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판매한 상품을 도박에 비유했을 정도로 안정성과는 거리가 먼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갬블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DLF 등 고위험 금융 상품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펀드 리콜제를 은행권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펀드 리콜제는 고위험 파생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리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약 철회권입니다.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상품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위법계약 변경 해지권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 영업행위 등으로 상품을 팔았을 때 일정 기간 내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자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에만 5개 발의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발의된 정부안에도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금융상품 등 계약을 체결한 일반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입 직후에 한 번, 이후 최초 설명과 다른 점 등 은행의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졌을 경우 다시 한 번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소비자 보호법률입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위험이 높은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이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펀드의 약정 수익률 그리고 원금 손실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서 투자자한테 다시 한 번 알려주고 투자자는 그 기간 내에 그 펀드의 가입을 리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나아가 위계나 허위로 불완전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 규정을 둬야 한층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됐으면 리콜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어떤 또 그거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나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그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 정부도 손은 잃었어도 이참에 반드시 외양가는 고쳐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안 처리에 적극적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하다가 어하다가 금방 또 바뀌어지면 또 잊어버리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건 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법안이 없는 게 아니고 발의된 법안만 다섯 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처럼 말만 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다음에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치가 아닌가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의석을 가로질러 연단에 오른 문 대통령은 다소 결연한 표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공정한 사회를 화두로 시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문 대통령은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그리고 개혁을 키워드로 시정연설을 이어나갔습니다. 해당 키워드들이 검찰개혁과 만나는 지점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며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33분간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28번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단 한 번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유 비슷한 반응들만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고 말하자 에이라며 웅성거린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절정은 공수처법안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하자 한국당 의석 쪽에선 대뜸 조국을 외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이 이어지자 그만하세요라는 직접적인 발언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손으로 x자를 만들어 그만하라는 퍼포먼스를 했고 아예 손으로 귀를 막으며 듣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 사이사이 야당을 우습게 한다 협치를 해라는 비아냥 섞인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연단에서 내려와 한국당 의석 쪽을 통해 본회의장을 나섰고 한국당 민경욱 김성태 이주영 의원 등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문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반면 일부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 문 대통령의 등을 보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해야 한다.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입니다. 주옥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옥 같은 말을 하는데 야당에서 터져나온 야유도 그렇고 가슴 한켠이 헛헛한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 오늘은 송경호 판사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언론기사를 장식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송경호 판사입니다. 연관 검색어에는 영장판사, 명재권, 인민성 등 낯익은 이름들도 보입니다. 1970년 제주 출신인 송경호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판사로 탄탄대로를 걸어온 송경호 부장판사가 실검을 장악한 이유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수 한 명이 구속되느냐 마냐 하는 사안이 아니라 현 정권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도 직접 맞닿아 있어 여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총 4명으로 법원 내규에 따르면 2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영장 심사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 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합니다. 이번 주 송경호 부장판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함께하는 짝은 명재권 부장판사입니다. 이 명재권 부장판사는 바로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판사입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건강상태도 고려했다며 조 전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했는데 법원 안팎에선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도 맡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송 부장판사가 맞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 성향의 법관 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판사로 소신과 법리에 따라 재판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PC 반출 등 증거인멸 사유를 들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냐는 전망과 함께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점 뇌경색과 뇌종양을 호소하고 있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종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수사는 탄력을 받아 활용점정인 조 전 장관 직접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기각 사유를 봐야겠지만 애초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후 수사 동력이 상당 부분 훼손당하며 검찰 개혁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찰과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합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내일 저녁이나 늦어도 모레 오전이면 나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판단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색으로 보는 법조 뉴스 신세아입니다. 2002년 발생한 부산 태양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월드컵 개막전이 열렸던 지난 2002년 5월 31일 부산 강서구의 한 재방 바다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마대자루에 담긴 당시 22살이던 다방 종업원 A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주변 진술과 부검을 해보니 퇴근하던 길에 납치돼 시신 발견 9일 전에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은 10여 년간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2015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환이법이 통과되자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2017년 숨진 A씨의 적금을 해지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CCTV를 찾아내 48살 양 모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CCTV 외에도 당시 양 씨 동거녀로부터 물컹한 물건을 마대자루에 담아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일루심은 양 씨의 강도 살인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중대범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데 한치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부산고법은 양 씨의 동거녀가 경찰 최초 조사에서 애초 마대자루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양 씨와 마대자루를 들고 옮겼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양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술 변경이 경찰관의 암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마대자루를 옮긴 이후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지 못하는 것도 증거 가치가 제한적이고 수사기관의 정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자신의 기억으로 재구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귀속력에 따른 판결입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간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양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부산고법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 고문해 예금 비밀번호를 알아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며 2002년 피해자 적금 인출 당시 피고인을 검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양 씨 동거녀의 진술을 녹화하지 않는 등 진술이 바뀐 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22살 다방 종업원의 죽음 그 살인범, 진범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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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